이강인 안에 메시가 좀 있다. 뭐 메시와 네이마르 같은 플레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극찬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 되자! 아이폰 15%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저보기라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번 쉬어가죠. 아 진짜? 네 일단 파리 생제리맹이 A.C. 밀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셨어요? 파리 이강인 선수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 파리의 경기 왜냐하면 이 전 경기가 또 뉴캐슬한테 대패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엘리키 감독이 대쪽같다. 잠깐만 약간 어감이 잠깐만 잘했잖아. 잘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3대0 완승 밀란 상대로 했는데 대쪽같다는 거죠? 이거 약간 좀 안 좋은 느낌인 거잖아. 대쪽같다. 뭐 고집을 안 꼽고. 어제는 이제 뭐 딱 그 경기 보면 나는 4-4-2 쓸 거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가르테랑 MLE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순간 이거는 4-3-3을 아예 안 쓰는 거고 무조건 4-4-2거든요. 그러니까 비티냐가 그럼 중앙으로 들어오면 MLE가 이제 수병 미드필더를 보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어제는 4-3-3을 아예 안 쓰겠다라고 못을 받고 나온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은바패를 살리려고 이번 시즌은 무조건 4-4-2를 가겠구나. 그래서 뭐 4-4-2 전반전에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엘리키 감독도 인터뷰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우리가 25분까지 은바패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밀란이 더 잘했다. 근데 이제 그 골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국면이 좀 바뀌었다. 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스타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축구다 보니까 재미는 여전히 좀 없더라. 근데 이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본인 몫을 잘하고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었으니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팬분들은 한 10분만 돌려봐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경기 보고 입중계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야. 근데 그랬거든. 이렇게 한 명의 의존하고 몰빵하면 안 된다. 지금 너무 은바패에 의존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느냐. 막 한참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골을 넣는 거야. 아 은바패가? 어. 마치 내가 무슨 거짓말한 것처럼 되잖아.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 패너도 그 얘기 하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나 여기나? 그래서 어제 사실 에이시밀란이 약간 마무리를 못하더라고요. 너희가 너무할 정도로 못하더라고요. 뭐 플리식이나 레앙이나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가 너무 안 되니까 아니 중원 싸움 잘 가져가봤자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사실 뉴캐슬 또 만난다? 이 전역으로? 아. 파리가. 어. 이런 전역으로 또 나왔다? 대초같이 패한다? 위험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위험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4-4 전역을 좀 고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뭐 3대0의 결과였지만 내용은 좀 그래도 여전히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SBS 스포츠에 아는 피리가 새벽에 아침이지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리그왕 경기할 때도 파리를 개욕해달라고. 자기네 중계권이 있잖아. 챔스는 자기네네 중계권이 없는데 리그왕 중계하는데 욕을 해달라. 강인 욕도 해달라. 그래야 또 이긴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니까. 자, 좋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나오고 나서 일단 골 장면하고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저 왼쪽의 그래프가 이강인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와서 골 기대값이 좀 높아졌다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대 득점값이 올라간 거죠. 그 이야기는 골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페너도 얘기했지만 흐름상 실제 후반전에 전반전이 잘 안 좋았던 걸 후반전에 약간 수정되는 흐름으로 갖고 그게 이강인이나 이렇게 하무스나 이런 선수들이 교체 되는 거와 더불어서 변화가 이끌어졌던 거죠. 실제로 이강인 교체 투입 효과가 있었다. 그거를 저런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골 장면, 이강인 선수의 골 장면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일단 주머니에서 딱 주고 이강인이 이제 박스 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에메리의 크로스 그리고 하무스의 그 노룩 흘리는 거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 했는데 이게 진짜 이강인 선수 골도 골인데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건 진짜 말 그대로 딱 연계 그리고 에메리가 어제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에메리가 잘했는데 에메리와 하무스에 흘려주는 노룩 그리고 이강인의 왼발 저거는 저 장면은 아예 그 리그왕 공식 네. 트위터에서 아예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골이 정말 잘 들어갔다. 아. 아. 이강인의 그쪽에서 만든 거예요. 네. 리그왕에서. 그래서 이강인의 그 마무리까지 해서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었고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첫 골인 들어갔다. 네. 라고 해서 그쪽에서 만든 장면입니다. 아. 아 그걸 아예 만들어서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 엘리키 감독도 이강인을 잘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분명히 느껴져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에메리가 뛰어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에메리가 4-4-1을 쓰려고 어제 왼쪽 중앙 및 필더였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이강인 선수가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도 보시면 에메리랑 이강인이 되게 잘 맞아요. 왜냐면 에메리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볼을 소유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움직여줄 때 더 잘해요. 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감과 동시에 에메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계속 저 장면이 나와요. 이강인이 접고 들어갈 때 에메리가 뛰어들어간다거나. 네. 이 에메리가 뛰어들어가주면서 이강인의 이 붙어있는 압박들을 분산시켜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이 엘리키 감독도 이강인의 뭔가 플레이를 저 에메리를 통해서 뭔가 풀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이제 골도 골인데. 이 경기를 보면서 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제 앞으로 이강인이 이렇게 뛰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보였거든요. 그쵸. 딱 이제 지난 경기가 저렇게 쓰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덴벨레 자리에서 잘 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스트라스부르 전에 보면. 그때는 이제 사실 쓰리 백에 좀 가까웠고. 솔레르가 사실은 풀백도 하면서 중앙 위대필더를 하다 보니까 이강인을 도와주는 빈도가 좀 힘에 붙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솔레르가 많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강인 선수가 좀 고립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에메리도 마찬가지고. 뒤에 하킴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킴이 에메리가 이강인을 진짜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있는 라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나와도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더 좋겠다. 아까 골 들어왔던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에메리 그다음에 하무스 이강인으로 연결될 때 딱 득점 장면만 나온 건데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던 시작이 어디였냐면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그냥 돌립니다. 원터치 패스로. 그러면서 이게 연기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메리의 활동량과 하킴이의 오버랩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더 많은 공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꼭 측면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하무스가 이것은 진짜 완전히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볼을 흘려준 거예요. 지금 저 표정 보세요. 장면을 보세요. 저게 많이 허쳤다고 한다면 저렇게 저 장면을 보지 않죠. 땅을 보고 있거나 딴 데를 보고 있겠죠. 그런데 아예 이강인 선수가 오는 걸 확인을 하고 흘려줬던 볼. 어쨌든 전체로 상당히 잘 만들었던 원칙불이었다. 아름다웠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현지 매체의 어떤 보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이게 뭐 프렌치포볼 위클리? 이런 현지 매체인데 이강인의 위협이 덴벨레를 좀 맴돌고 있다. 맴돌고 있다? 오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활약이 덴벨레를 조금 위협하고 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푼 거야. 내가 푼 거야. 이강인이 넘어섰다고 하면 조금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덴벨레를 좀 위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거 이제 저도 이거 내용 좀 봤거든요.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좀 내용들 보면 19분이면 충분하다. 이강인이 경기 시작 19분 만에 덴벨레보다 훨씬 깔끔하고 결단력 있는 공격적 자질을 보여주면서 등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케가 덴벨레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강인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는데 덴벨레도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죠. 맞아요. 사실 스피드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렇죠. 워낙 좋은 선수긴 하는데. 사실 저 선수는 기복이.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의 기복도 너무 심하고. 경기마다의 기복도 좀 심해서. 이 일관성을 가져가기가 참 어려운 친구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강인 선수의 워낙 임팩트가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한 건데 뭐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저는 완전히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경기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의 어떤 그 능력 오른쪽에 반대발 윙으로서의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하키미아의 조합이라든지 에메리아의 컨비네이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건 어때요? 페노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 풀타임 경기도 그렇고 약간 오른쪽 사이드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미들보다는 약간 이렇게 쓰는 느낌인데 그러면 약간 그런 롤로 좀 굳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 지금 전술은 어쨌든 4-4-2처럼 써서 두 경기 연속 3대0 이겼잖아요. 그리고 뉴캐슬 전에는 망했지만 어쨌든 두 경기 연속 성공하니까 점점 4-4-2처럼 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4-2-4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4-2-4, 4-4-2 4-3-3분은 4-4-2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뭐 어제 나왔던 우가르테 자리나 에메리 자리에 나오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수비라인 앞에. 그러면 측면이다. 측면이죠. 왼쪽이나 오른쪽. 근데 왼쪽은 이거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뛸 수는 있어요. 덴벨레가 나오면 또 뛰게 되겠죠. 이 자리는 약간 독박 쓰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키미가 도와주고 에메리가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비티냐가 경기 기록을 보면요. 볼터치의 수가 파리 생제르망에서 두 번째로 맞는 선수예요. 근데 경기 영향력은 약간 미미했죠. 사실은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위치고 은바페 때문에 은바페의 뒷공간을 메워줘야 되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있는 리카 랜데스가 안 올라오니까 공격적인 지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는 이강인 선수가 뛸 수는 있겠으나 이강인 선수에게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라인은 어제처럼 한다면 에메리, 하키미 이런 선수들을 붙여준다면 그리고 솔레르도 지난 경기 괜찮았죠. 그런 선수들을 많이 붙여준다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라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제 이건 약간 좀 다른 결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의 루이스 애니케 감독이 축구를 보면서 4-3-3, 4-4-2, 4-2-4, 3-3-3-1 이런 얘기를 하잖아. 기존의 개념의 포메이션의 틀 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 나는 루이스 애니케 감독도 선수들에게 그렇게 설명할까가 궁금할 정도로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포메이션으로는 사실 이 축구를 그냥 야 이거 4-4-2야, 3-5-2야, 4-3-3-2야, 3-3-3-1이야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 안에서 되게 약간 포지셔닝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하는데 여하튼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잘지 잘못하면 질서가 하나도 안 잡힌 축구가 될 수 있거든. 저는 파리가 여전히 이겼지만 아, 짜임새 있어. 체계적이야. 재미있어. 유기적이야.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건 뭔가 틀을 깼는데 그 틀 안에서의 질서가 무질서하다. 아직은 좀 덜 잡혔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페어초크? 아, 아. 수석 코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팀의 수석, 수코죠, 수코. 클린스만 바로 밑에 있는. 아니, 근데 뭐 스카이스포츠 오스트리아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카이스포츠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어, 해설자세요? 저기. 우리 국대 감독님하고 수코는 다 해외 나가면 해설자예요. 저랑 같은 직업이야. Let's friend! 저거 부업 할 때만 이렇게 보게 돼, 만나게 되는 거지? 우리 코치님! 네, 우리 코치님입니다. 아, 그거 뭐 인터뷰 한 거예요? 아, 인터뷰를 했어요. 스카이스포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분이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우리 지금은 AMH도 기간이 아니니까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체크도 하고 뭐 세계 축구 흐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설초크가 이 경기 끝나고 바로 인터뷰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날짜는 아마 이 경기 바로 전에 오픈된 것 같아요, 영상이.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스카이스포츠 오스트리아 영상이 남아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강인에 대한 극찬을 했더라고요. 저게 보니까 수류탄이라는 뜻이래. 우리는 수류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강인은 절대 폭탄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절대적인 폭탄 같은 선수.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적인, 절대적인 존재감이 될 것이다.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설초크 수석 코치가 우리 대표팀에 와서 이강인의 플레이를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달 A매치 때는 두 경기에서 연속 골, 세 골 넣는 걸 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지켜보면서 이강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강인은 절대적인 폭탄과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상대를 위협하는. 또 그런 극찬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정규직은 아니에요. 패널이. 이게 2주마다 이렇게 뭐 이스팅 가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데 해설초크는 정규입니다. 아 저기 정규직이. 그래서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스카이스포츠 오스트리아에서 패널들끼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정식 패널이시고 지난 시즌부터 정규직이고 스카이에서 아예 누구야? 아직 정규직이에요. 본직이에요. 이게 본업.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이면 두 가지 막 침체해가지고 이게 본업이에요. 해결 좋거든요. 정규직이면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겸을 파는 거죠. 아니 여기도 진짜 파시잖아요? 다 하잖아. 뭐 매블쇼 나가고 극장 꼴하고 달슈네도 하고 다 하잖아. 펌플랜서니까 그렇죠. 어디 정규직이 없잖아. 저기도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뭐 4대 보면 안 해주겠지. 우산스포츠에서 해외초크한테 4대 보면 해줄까? 우리의 기업 구조랑은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본업인데 약간 우리 대표팀도 전체적으로 워커홀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외신들의 평가도 좀 들어봤고요. 뭐 이제 현지 팬들도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보시면은 이강인 안에 메시가 좀 있다. 뭐 메시와 네이마르 같은 플레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극찬들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팬들 보니까 덴벨레랑 비교하는 거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뭐 같은 위치니까 덴벨레 뭐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강인 선발로 더 많이 써라 이런 것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뭐 지금 골닷컴에서도 외신에서 나왔고 저기 리그 한 공식에서도 좀 표현해줬고 저거는 이강인 선수 골 넣었을 때 눈물 흘리는 장면이죠? 네. 저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 그래요? 어떤 분이세요? 그냥 팬? 팬이시죠. 팬이신 거겠죠. 오. 참 축구 좋아하세요. 오. 그래요. 3대 0 상황인데. 덴벨레의 턴오버를 보다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덴벨레와 이강인 선수가 스타일이 달라요. 특징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강인이 덴벨레를 지금 당장 앞서서 핵심 주전이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두 선수가 아마 계속 경쟁을 하면서 덴벨레의 직선적인 플레이와 드리블 돌파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덴벨레인 거고 이강인 선수의 볼 소유와 안정적인 플레이메이킹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이강인 선수고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파리생제르망한테는 매우 이로운 일이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약간 저 나이대를 비교하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밀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만 22세 나이에 챔스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게 됐다. 손흥민 선수도 그때 당시에 만 22세 3개월에 골을 넣었다. 그때 레버쿠전 소속인데 2014년 10월 1일에 벤피카를 상대로 그때 또 챔스 본선에서 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때 함부르크에서 뛰다가 이적해서 레버쿠전 두 번째 시즌 때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게 22살이었어요. 그게 22살 3개월 22살 3개월 23일 아 일자까지 기억했어? 이강인 선수의 밀란전 골은 만 22세 8개월 13일 그러니까 얼초 두 선수는 한 5개월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비슷하게 되면 진짜 이거에 대한 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챔피언스리그 무대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최고의 무대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골을 넣고 그때가 레버쿠전에서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10골 10골 이상 때려놨던 그러니까 10골 이상씩 두 시즌 연속으로 때려놔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또 골을 넣어요. 이러면서 어떤 결정이 나오죠? 토트롱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즌 끝나고 토트롱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고 지금 역순으로 따져보면 9시즌이 지났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열어주셨던 커리어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도 사실 좀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되게 본격적인 어떤 커리어의 시작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전에 발렌시아도 있었고 마이르카도 있었지만 파리라고 하는 데를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또 챔피언스리그라고 하는데도 좀 다른 규모인데 물론 발렌시아에서도 뛰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와서 골까지 넣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손흥민상 묘와 겹치는데 손흥민이 그 이후에 한 9년 10년 가까이를 한 시대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강인 선수도 그렇게 열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은 거는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 제 기억에는 설기원도 골 넣지 않았나요? 벨기에 무대 뛸 때? 벨기에 있을 때. 그때는 예선 라운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해하기는 본선.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는 딱 4명밖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지성 선수가 아인토벤 아 저 에이시밀란을 상대로 2005년 4월에 저게 이제 중결승 2차전에서 왼발로 그 오른쪽 골대 오른쪽 그냥 갈라버렸다. 네. 끝골이고 저 베네유로버의 헬셀링크가 넘어지면서 저거 제가 중계했었습니다. 어? 그 역사적인 경기를 네. 중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게 선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중계한 걸 내가 나중에 들으면서 소름돋았던 그렇지. 저 경기는 경기보단 제가 너무 중계를 잘해가지고 아 왜 또 흐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 좋았는데 저도 제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 경기가 난 기억 남는 게 이영표가 올려서 콕쿵가가 골 넣고 그대로 끝났으면 올라가는 건데 결승에 마지막에 통 안에 한 골을 막 먹혀가지고 저 덜선 못 올라갔던 기억이 나. 4강에 끝나지. 근데 저 4강 경기가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최종적으로 아 맨유에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했던 경기죠. 아. 마지막엔 자기가 보고 판단하거든.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보고 아 데려오자. 역사적인 경기죠. 자 요게 이제 좀 섞여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코리안 리거들이 유독 조금 AC 밀란에게 강했다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승우 선수도 AC 밀란 상대로 요거는 세릴? 아 저거는 이제 프로 커리어의 첫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밀란 상대였대요. 밀란 상대. 오 이제 그 되게 멋있는 골이 있어요. 세컨볼을 되게 강력하게 넣었던 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인토벤의 박지성 그 밀란전 골을 보여드렸는데 맨유에서도 그 박스 오른쪽에서 딱 그렇죠? 네. 그 넣었던 검은색 유니폼이 있고 넣었던 그 밀란과의 골이 있고 이번에 또 이강인 선수가 밀란을 상대로 또 골을 추가했습니다. 뭐 박지성 서사의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피를로를 잡았다고 그렇죠. 피를로를 완벽하게 봉쇄했던 거니까. 네. 아무튼 뭐 굉장히 또 이강인 선수의 골로 좀 행복했던 거고 형 말이 좀 유행위한 것 같다. 커리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페넌 그 부분을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는 예전부터 시작을 저는 이강인은 아직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마유르카에서는 아무래도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로 좀 선정이 됐지만 아무래도 팀이 작으니까 작다 보니까 이런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팀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파리생제렐망으로 오면서부터는 이런 한 골 한 골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가비 패드리 벨링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네. 어린데 이 선수들이 이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준다. 아마 그 반열에 이강인 선수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네. 자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다.